엘리트 군인의 감색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정면 또한 바라봐 주시고요. 차가운 카리스마와 인면미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혁명적 훈남, 리덤혁 동무. 따뜻한 눈빛 여러분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짝 손을 흔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습, 지금 장교에 완전 빙기가 돼가지고 조금 강직하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오른쪽 끝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손예진씨를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대에 골라주시고요. 손예진씨는 극중 재발 3세이시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패션사업을 입은 기업 CEO로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바로 가주시겠습니까? 네. 아, 눈부신 아우라와 함께 사랑스럽고 엉뚱한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하이클래스의 모습. 윤세리로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는 때보다 손예진씨 연기변심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자, 정말 셀럽 윤세리로서의 오늘 모습. 어우, 가디건의 살짝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우리 손예진씨. 손예진씨까지 소화할 수 있죠.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우, 우리 손예진씨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신 강림입니다. 네, 우리 손예진씨와 함께 이어서 현미씨와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앞에 건드려요. 예, 뒤에 계신 분들도 촬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분 정말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워낙 모이 두 분의 만남부터 화제가 됐죠. 네, 정변 바라봐 주시고요. 작품에서 두 분이 보여주실 리정혁과 윤세미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얼룩 보고 싶네요. 네, 주말이 너무 안 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지. 두 분의 커플 케미.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래로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부터 다음부터 좀 틱틱되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순수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서단의 솔직, 당당한 여성분들도 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가죽으로 굉장히 멋진 우리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도도한 맵잔녀 선안의 모습 많이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짝 손을 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습도. 네, 우리 서재 씨. 아, 당당한 맵잔녀. 퀸크로스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재 씨 모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어서 김정연 씨를 모시고.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어, 이 야심 가득한 영앤빛의 사업과의 매력 과연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워낙 또 완벽한 네모와 정말 연기천재 우리 김정연으로 불리우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또 복귀하는 작품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가 큽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예의 바른 김정연 씨의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구슴준의 매력. 이 무대 위해서만큼은 다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하트. 아, 환한 미소와 함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많이 긴장될 것도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서재 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재 씨, 김정연 씨. 그 중에서 두 분은 각자 현미 씨, 손예진 씨와 미묘한 삼각 구도를 이룬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함께 시선 맞춰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분이 이렇게나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당과 구슴준의 관계에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트로. 아, 좋습니다. 자, 당상에서만큼은 두 배우분이 그야말로 완벽한 투샷. 어우,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두 분. 네. 자, 왼쪽 다시 한번 하트로. 네. 이 두 분이 펼쳐줄 또 다른 케미. 과연 어떤 반전 포인트가 숨어있을지.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오른쪽. 네, 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출신이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단체 촬영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빈씨, 솔레진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빈씨, 솔레진씨, 서진씨, 김정현씨까지 이렇게 네 분 보시고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밀착해서 써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함께 시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분이 함께 서 계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불실착하고 싶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네 배우가 선사할 절대급비 로맨스 열기가 올 겨울 추위를 다 녹여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2019년 마지막이자 2020년 새해를 여는 명품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시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이팅하고 않을까요? 네, 화이팅. 왼쪽부터 역시. 네. 자, TVN 토요일날만 사랑의 불시착. 화이팅!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사랑의 불시착.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분 함께 모여있으니까 하트로 또 한번. 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하트로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최고의 드라마 연말연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시착이니만큼. 예, 여러분들에게 또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밤 잘못될야 사랑의 불시착. 네, 대우 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공동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